이번 정류장은 춘천시청별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향교입니다. This stop is 철밥통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향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한림대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한림대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보빌리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동보빌리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쇠경삼차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쇠경삼차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강원도시가스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강원도시가스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정부합동청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정부합동청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후평동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후평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창학교원제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창학교원제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창학교차로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창학교차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춘천여자고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춘천여자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명동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명동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중앙시장중앙초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중앙시장중앙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중앙시장환승센터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중앙시장환승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춘천시보건소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춘천시보건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춘천중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춘천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공지사거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공지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조각공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조각공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온위규무 1차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온위규무 1차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럭키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럭키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춘천시의 버스 터미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춘천시의 버스 터미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배나무골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배나무골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카펌프장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카펌프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880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880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질천대우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질천대우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보타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보타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송암스포츠타운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송암스포츠타운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대원사입니다. 대원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대원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의암땜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의암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의암땜입니다. 2번 정류장은 의암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사천왕사입니다. 2번 정류장은 사천왕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의암대사로입니다. 2번 정류장은 의암대사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사막산 주차장입니다. 2번 정류장은 사막산 주차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사막산입니다. 2번 정류장은 사막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항천유원지입니다. 2번 정류장은 항천유원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구곡폭포입구입니다. 2번 정류장은 구곡폭포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창촌총학교입니다. 2번 정류장은 창촌총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강촌역입니다. 2번 정류장은 강촌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강촌124반입니다. 2번 정류장은 강촌124반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강촌이입니다. 2번 정류장은 강촌이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강촌이입니다. 2번 정류장은 강촌이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구곡폭포입니다. 2번 정류장은 구곡폭포입니다.